네, 지금부터 우리 다중사용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컴퓨터가 한 대가 있으면 그 컴퓨터 한 대를 처음에는 혼자서 사용하겠죠. 그런데 혼자서 사용하다 보면 점점 어떤 필요성이 생기나요? 여러 명의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 여러 명의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각자의 비밀이 생기죠. 또 권한이 생기고 각자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생기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중사용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이 좀 더 중요한 기능성을 갖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각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참 좋은 상황이지만 트레이드 오프, 즉 단점이 또 한편으로 따라오게 됩니다. 어떤 단점이냐면 다중사용자 시스템이 되는 순간에 시스템의 복잡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.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해도 되는지,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바로 그런 권한에 대한 체크랄까요?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능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. 그것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그 운영체제를 배워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쓰고 각자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시스템을 썼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.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파일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저장했는데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.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어쨌든 간에 다중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. 뭐가 될 건가 어쨌든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은 다중사용자 시스템이고 여러분이 다중사용자를 사용을 하건 사용을 하지 않건 간에 기본적으로 다중사용자라고 하는 측면에 관점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주제 다중사용자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사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다중사용자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시스템을 같이 사용을 한다면 그것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.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는 여러 명이 운영체제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 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성 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위험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수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보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